가수들입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노래는 물론 예능, 연기까지 접수한 만능형 아이돌의 모든 것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또 있습니다. 뮤지컬 도전장 내민 샤이니의 온유씨까지 연기파 아이돌이 꽤 많습니다. 그렇다면 아이돌의 실제 연기 실력 과연 어떨까요? 열심히 하시죠? 뮤지컬 배우들과 비교해도 상색이 없습니다. 하지만 가수 활동과 연기 병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.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.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누구라도 이 가수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100점 만점. 100점 만점이면 400점. 400점. 온유랑 작품하면 음식도 많이 들어오고. 동시에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처음이었어요. 생명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획. . . 감사합니다.